우리나라의 전통 소주는 위스키 못지않게 제품 종류가 다양합니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 수도 20%씩 늘고 있는데요. 주류업계의 유행을 짚어보는 기획 마지막 순서로 이원호 기자가 증류식 소주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증류식 소주는 발효주를 한 차례 증류해서 만든 술로 고급 소주나 전통 소주라고도 불립니다. 알코올을 물에 섞는 방식인 희석식에 비해 원료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류식 소주는 2, 3년 전부터 많이 즐겨 먹고 있고요. 너무 맛있죠. 희석식 소주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단맛이 좀 있는 편이고 깔끔하고 우리나라 음식이랑도 잘 어울리고 많이 찾습니다. 맛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종류도 위스키만큼이나 다양한 증류식 소주. 주류 애호가들의 선택이 이어지자 각 지역의 중소형 양조장들이 줄지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증류식 소주 제조면허 수는 2019년 112개에서 지난해 216개까지 코로나19를 거치며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8%에 달합니다. 위스키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소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원소주가 큰 역할을 해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많이 불려 켰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좋은 퀄러티, 그 다음에 큰 플레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주류사에게도 증류식 소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화요는 올해 3분기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0% 확대됐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일품진로는 10월까지 누적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20% 늘었습니다. 최근 제주 소주를 인수한 오비맥주도 증류식 소주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업계는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위스키의 시대가 저문 가운데 다음 주도권을 놓고 지금도 주류시장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 여러분이 삼성독주사입니다. 감사합니다.